자 두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 부탁드립니다. 자, SK그룹도 카카오와 같이 문어발 확장 IPO를 하면 여러분 미국, 미국, 아메리카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시죠? 미국도 1970년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얘네도 사실 1970년 이전 시대는 약간 서부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전 그렇게 봐요. 정상적인 지금 시장, 금융시장이 어떤 초석을 다친 거는 1980년대 들어왔었는데 얘네도 무분별한 IPO를 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져요. 이거는 지난 50년, 60년간 시장에서 증명된 사례예요. 무분별한 IPO가 나오면 시장이 맛이 갑니다. SK그룹 얼마나 상장을 많이 시켰어요? 카카오 거의 다 상장시키려고 그랬어요, 자회사들. 자, 그거에 피해 주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없어요. 아직도 저 아래서 백신 얘기 나오고 아직도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 이거 5월 30일 기사예요. SK바사, 스카이코비원, 글로벌 시장 진출 신호탄 이렇게 나오고 SK바사, 스카이코비원, 이게 뭐다?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에요, 무려. 지금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5월 30일 기사에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줄 없는 거죠. 근데 주가가, 그럼 선생님 더 빠지나요? 아니에요. 주가는 안 빠질 거예요. 이미 엑시트에서 나갈 기관들 다 나가고 이해관계의 집단들 다 나갔어요. 다 팔아먹고 나갔어요, 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려고 하니까 주가의 위치는 안전하다. 하지만 수익률은 크지 않을 거다. 주가는 안전한 상태에 머물렀지만 수익률은 담보가 되지 않는다. 올라봤자 10%, 20%다. 그 정도의 주식이라는 걸 보면 아십니다. 수익률은 크지 않을 거다.